세월호 국정조사가 첫날부터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당초 진도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야당 국정조사위원들만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요구로 일정을 바꾸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 측은 새누리당이 일정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일정 변경을 수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국정원 대선 개입 등 중요한 국정조사를 말아먹었던 새누리당이 이번 일하고 다를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취재하고 있는 윤인하 PD 연결해보겠습니다. 윤 PD? 네, 윤인하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이었습니다. 국정조사위원들이 진도에 간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야당만 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진도 방문을 5일로 미루면서 여당 의원들의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상의 없이 방문 일정을 변경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일방적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일정 변경의 이유를 밝혔지만 김현미 야당 간사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유가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진도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28일 국회에 방문해 국정조사특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나왔던 새누리당의 약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업무 개시와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최선으로 척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내려가셔서 진도 지금 체육관에 있습니다. 백목항하고 공원은 언제쯤 내려가실 겁니까? 6월 2일 날 국정조사특위 시작하면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유가족들이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더군요.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가족 재택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심재철 위원장의 말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조특위의 진도 방문을 연기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이 대책위 김병건 대표가 가지 말라고 해 진도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라며 유가족의 요구대로 방문을 연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 위원장이 유가족 대책위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새누리당이 이미 진도에 안 가기로 결정해놓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도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개인 일정 등을 잡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연기를 수공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정을 낼 때 다 약속하고 여정에서도 분명히 간다고 확약까지 한 내용을 변경을 할 거면 이에 걸쳐서 변경을 할 거면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쪽도 그렇고 야정 쪽도 그렇고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다 벌어져가지고 여기로 분란만 일으키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일이 오히려 꼬여가지고 내려가기 못할 상황 해놓고서 그러고 이제 와서 가족들이 중에서 안 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농락당한 거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정조사 특위의 진도 방문 누구 때문에 어그러진 겁니까?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신재철 위원장이 어제 범대책 본부 측에 연락해 의원들의 일정이 많으니 5일로 방문을 미루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재철 의원은 오늘 오후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위원회의에서 나는 범대본에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 소속 김연 의원은 오늘 오전 용산역에서 신재철 의원이 본인 입으로 범대책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말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야당 의원들도 이를 모두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대책의 유경근 대변인은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범대책 본부로부터 연락이 와 방문 일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이미 어제부터 일정 변경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의 일정 변경 입장이 야당에는 어떤 식으로 전해진 거죠? 네, 신재철 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발지인 서울 용산역에 나와 야당 의원들에게 일정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신재철 위원장은 당일에서야 야당 측에 연기된 일정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유가족 대표와 새벽 12시 밤쯤 최종적으로 통화를 했고 너무 밤쯤이라 아침에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했다는 주장에 신 위원장은 어제 오전부터 김현미 간사와 수차례 연락했다고 말하며 가족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야당 혼자 가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밤 12시쯤 새벽이든 변경사항을 야당이 알려줬어야 한다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몇 시라고 자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누리당이 야당과 아무런 상의 없이 진도 일정을 5일로 연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뉴스 윤희나입니다.